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텃밭에 와서 이렇게 고구마 밭을 둘러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구마 심은 지가 지금 딱 정말 일주일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와서 보니까 고구마가 정말 하나도 안 죽고 다 잘 산 거 있죠 고구마는 일단 이렇게 잎사귀가 조금 파릇해지면 다 산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심었을 때는 축 처져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 같거든요 한 며칠 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뿌리가 조금 안착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줄기가 비쌈이 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고구마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고구마 제가 가서 이렇게 뿌리를 당겨봤더니 이미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그만큼 뿌리를 잘 내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땅을 고구마 심은 그 오랑이 두둑을 이렇게 파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둑이 촉촉하니 물이 이렇게 두둑이 이렇게 촉촉하니 아직 물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물 준 지가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많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고구마는 죽지 않아요 근데 고구마는 이제 땅이 메마르거나 가물거나 하면 고구마는 정말 많이 죽는 게 고구마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죽은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는 심어 넣고 일주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사이에 고구마가 가장 많이 죽어요 뿌리가 안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땅하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날씨가 덥거나 그리고 물이 없거나 그러면 고구마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이에요 물 고구마는 심고 나서 진짜 물이 중요해요 고구마 심고 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어쨌든 심어 놓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물 주는 방법을 올렸었잖아요 고구마를 심고 심은 다음 바로 고구마 심은 줄을 쭉 따라가면서 발로 꾹꾹 이렇게 밟아줬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뿌리도 흙하고 이렇게 밀착이 잘 되고 그리고 발로 고구마 순 심은 줄을 쭉 따라서 골이 생겨요 그 골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그 골에 물이 고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둑에다가 고구마를 심고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이 고구마 순으로 섬에 드는 게 아니라 흘러 내려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고구마 순한테 가는 물은 그닥 많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며칠 있다가 다시 물을 준다 해도 물을 준다고 해도 그 물 역시 고구마한테 이렇게 막 섬에 드는 게 아니라 흘러 내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구마를 심고 이렇게 꾹꾹 발로 밟아줍니다 밟아줘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면은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고구마 신고 난 다음 한참까지 그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고구마 이제 그러면서 이 고구마가 이제 물을 서서히 흡수해 가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구마를 심으면은 고구마 정말 100% 다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비닐 위에 고구마를 바로 심으면은 잎사귀 말라서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제가 진짜 저도 한창 더울 때 그때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근데 사실 물만 있으면요 저 고구마 줄기는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라 죽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잎사귀가 왜냐면 잎사귀는 자연히 마르게 돼 있어요 그 비닐하고 닿아 가지고도 마르기도 하고 또 햇볕에 그냥 마르기도 하고 그래요 고구마는 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줄기만 살면 되거든요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항상 저는 좀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쨌든 저희는 고구마 심고 나서 고구마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도 텃밭하고 집하고 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고구마 제가 제가 한 4일인가 5일 전에 이렇게 물을 이 골에다가 정말 흠뻑 이렇게 그냥 뿌리고 갔어요 물을 많이 줬더니 물이 한가득 이렇게 고이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이제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땅이 촉촉한 그 물기가 조금 있더라구요 그러면 뭐 고구마는 죽지 않죠 물기가 있는데 어떻게 죽어 안 죽죠 잎사귀가 메말라 가지고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또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이에서도 또 싹이 나오더라구요 죽은게 아니더라구요 죽은 그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당겨도 밑뿌리가 썩어 가지고 쑥 뽑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 감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살짝만 당겨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얘는 뿌리를 내렸구나 얘는 죽었구나 근데 다 제가 당겨 봤거든요 이게 좀 시들한 거는 근데 짱짱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새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고구마가 다 살았더라구요 지금 고구마 심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텐데 이 방법이 참 괜찮습니다 고구마 심으시고 제가 올린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물을 항상 충분히 줘 가지고 고구마 죽이지 않고 잘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 6 7